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전... 음... 크러쉬? 크러쉬? 크러쉬가 하는 음악이 뭔가 랩도 잘하고 멜로디컬한 것도 너무 잘하지만 그가 하는 편곡 안에서 물론 편곡자나 따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수가 되게 길을 잘 알고 인도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안내하는 기분. 그 안에 코드워킹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즈한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되네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